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채령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로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월간플래툰 홍의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3주가 넘어가는 18일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결론이 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가장 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국방입니다. 그래서 국방정론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정치적인 데 봤을 때 여야가 따로 없고 그리고 어떤 신념이나 철학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은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안보는 거기를 이제 바탕으로 두었을 때 과연 우리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당장 우리가 또 고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1순위는 뭐 러시아는 자주국방을 안 해서 지금 이사당이 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방산비리.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방산비리가 큽니다. 1순위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4개월 동안 혹한기 훈련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사들을 진짜 자기가 움직이는 체스판의 체스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둔지에서 해서 막 넉 달 동안 이제 뺑뺑이를 돌린 셈이니까 그렇게 된 병사들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멘붕 와서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먹적 없는.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처럼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킬 그럴 나라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당연히 당연히 아주 뭐 어떻게 기본의 기본의 교훈이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주구방을 등한시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방공 시스템도 S300 수준이라고 그러면 탄도탄 방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방공 시스템에다가 여러 가지 기감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커다란 것에 대한 교훈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도 부족하지 싶은 것들이 좀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전인범 장군이 그때 와서 얘기해 주셨던 통신 문제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다고 얘기해요. 사실 러시아가 삽질을 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통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생포된 러시아군 얘기로는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우크라이나에 와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진격하고 가서 뭘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부랑 연락이 끊겨져 버린 거죠. 그건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이 되니까 사기가 낮은 부대는 사실 상부와의 연락만이 끊기면 와해돼요. 반면에 남부 지역에서 퇴각했던 우크라이나군 얘기를 들어보면 연락이 끊기니까 그리고 공습 받으니까 정해진 루트대로 퇴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피해를 입고 큰 엄청난 장비 손실이 입었지만 편제가 와해되진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두 개가 결국은 전쟁을 3일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을 이렇게 길게 끌고 왔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저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보는 게 네트워크 중심전이 대세인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 당연히 군을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네트워크 중심전이 있고 그들은 또 항공우주강국이에요.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을 리는 없는데 문제는 명소모 경련을 하려다 보니까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군대들을 전부 방향을 돌려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웃나라를 침범했을 때 올 수 있는 멘붕들인 거죠. 그리고 멘붕도 있고 실제로 보면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으로 치면 네트워크 중심장비들 이런 것들을 개발은 했어요. 보급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급 수준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미진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통신장비의 보급이라는 면에서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안 돼있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급 문제, 연료보급이라든지 식량보급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준비가 돼있는지 지금 그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굉장히 큰 삽질한 건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를 비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통신 부분은 그렇죠. 통신도 보급도 지금 우리가 러시아 보급 꼴 좋다라고 웃을 상황이 아닌 게 지금 러시아군이 문제를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군수지원용 차량의 숫자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편제상으로 조차 우리가 러시아보다 적어요. 기본 편제상으로 더. 심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허술한 건 아니에요. 보급 쪽에서. 왜냐하면 동원사단의 긴급 물자 동원력이랄까 이런 것의 계획적인 부분들은 정말 완벽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량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수준이 있고요. 이 계획의 80%만 동원돼도 전쟁 승리한다는 건 보장할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홍표장님 말씀대로 어떤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것이 좀 있어요. 게다가 이 차량도 또 문제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수송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노후 차량 비중이 높고 숫자 자체도 보조하고 거기다가 그나마 모자라는 숫자를 메꾼다고 딱히 크게 개조가 안 돼 일반 상용차를 자꾸 들여오다 보니까 도로 외에 험지 보급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전쟁 이전에라도 늦게나마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던 중 또는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네. 계기로 해서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인범 장군 얘기가 통신이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사일, 전차, 장갑차 이런 거에 치중했다가 대폭망한 게 지금의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비는 되게 좋은데 그 장비를 타고 다닌 차량의 타이어가 저질 중국산 타이어라 그 험지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통신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전기는 중국산 민수용 무전기를 사용해서 다 도청도 하고 평문으로 계속 주고받게 되는 거는 결국 훈련이 러시아가 훈련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푸틴이 미사일 버튼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고 폭격하고 이런데 내실이 부족했던 거죠. 한마디로. 저도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근대에 사용했을 때 고르케 같은 거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 통신장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지금 통신망 개선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뎌요. 왜냐하면 TMMR 사업인데요. TMMR 사업이 홍편장님 말씀대로 더디다는 건 TMMR 사업에서 조금 실패들을 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기에 과정을 조금 밟지 못하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대로 그 과정은 밟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비의 어떤 질적으로는 어떻게든 늦게나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워낙 늦어가지고 TMMR이 완성성에 보급돼도 이 문제가 꽤 시간이 걸릴 거고 또 문제가 편재상의 무정위 숫자 자체가 적어요. 맞아요. 하는 얘기가 현재 완편이 돼도 동일 규모의 미분의 10분 1밖에 안 된다. 무정위 대수가. 이런 판이거든요.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도 9, 6K 한 대 들고 나갔거든요. 섹터 1.5K로 하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뭘 유선으로 돼 있었지만. 농담 삼아서 카톡 없어지면 작전 못한다는 얘기가 흡표 전차만 해도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고 하지만 현재는 결국 999K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음성통신을 할 때는 네트워크를 못 써요. 단대로 네트워크 쓸 때는 음성통신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하고 게다가 그나마도 잘 끊어지고 느리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중심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갖고 오라고 하는 상황이지. 절대 네트워크 중심전을 완성한 군이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게 탐지 자산과 더불어 이런 통신, 보급 이런 쪽의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느낀 거는 드론. 그렇죠. 이 드론에 대한 것도 굉장히 화려학성이 생각보다 뛰어나다. 네. 이 부분은 교훈이 아니라 거의 진리. 진리죠. 이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덱스에도 4년 전 아덱스나 2년 전 아덱스나 또 작년에 했던 아덱스를 봐도 드론이 대세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반론을 맞추는데 사실 드론 입장에서 전 세계의 탑티어급이라고 하면 미국의 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 그리고 무시 못할 중국의 기술인데 터키의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이번에도 대박을 냈다. 이번에도 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언민이 따져봤을 때 터키의 그런 정찰 및 경공격 드론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거나 그런 것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 부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즈르바이잀이 썼을 때는 아르메니아의 방공망이 워낙 약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공권을 아르메니아가 다 잡았었죠.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제공권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드론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 아예 못 쓰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전쟁이 나면 어쨌든 드론이 가서 뭘 하나를 부수면 아군 병사 목숨이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미미하지도 않고 나름 적재적수하게 그 20대를 잘 돌려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도가 그 전에 판치르를 선택을 할까 아니면 우리의 비호복함을 선택할까 했을 때 당연히 비호복함으로 손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입김 때문에 다시 무산됐는데 문제는 이번에 쓱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결론 났다. 판치르는 이건 아니다. 대드론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판치르에 격추가 된 TV2도 알게 모르고 꽤 많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치르나 기타 수산들의. 이게 드론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올릴 수 있으니까 드론의 활약이 대단할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격추된 것도 많긴 하죠. 그렇죠. 가성비로 따지면. 그렇죠. 가성비는 높죠. 하죠. 그렇고 드론이 하나의 대사가 된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공격했던 목표를 보니까 달현장 로켓, 반공 무기, 지휘 차량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상대방의 지휘망을 손식에 끊어버릴 수 있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늦기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거나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기다. 이 하드킬은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났네요. 러시아에서는 다 장착을 했는데도 다 뚫려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이제 뻥스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장착이 안 됐거나 됐어도 가동 상태가 아닌 공유가 많았을 거예요. 적어도 1군이 전차사단하고 2군이 전차군 내에 있는 T-90과 T-72, T-80은 다 장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차체하고라도 우리 쪽에는 아예 소프트킬 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이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그러면 시급히 도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시가전. 시가전의 중요성.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군이 차세대 보병용 대전차와 기회. 현궁은 좋아요. 그런데 현궁 아래급에 쓸 무기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발이 못해서 노후 장비를 대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군에서는 어떻게든 그것도 북한군 전차의 정면까지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원하면서 가볍고 사거리도 길고 그런 걸 원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설령 관통력이 적전차의 정면을 못 뚫고 사거리가 좀 짧아도 그것들은 그것대로 무시 못할 위력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개발 못해서 없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있는 게 나아요. 그 하드키를 이야기한 게 북한을 만약에 가정한다고 본다면 불세2와 불세3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rpg까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이게 거의 2세대급 이상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2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k1 계열 전차들이 있는데 이런 전차들에서는 측면 공격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대전차 무기 보병용 대전차 무기도 빨리 시급히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스펙에 골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량 보급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도입을 하든가. 그렇죠. 사실 도입할 것도 많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저격병에 대한 필요성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실 좀 느껴졌거든요. 우리나라는 저격병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소극적이잖아요. 지금 k14가 보급은 됐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저격수를 양성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만큼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을 본다면 10년 전에 군의 지휘관들은 그런 개념 자체를 좀 등한시 하셨어요. 이런 전면전이나 북지전이라도 저격병 양성이 어떠한 큰 게임 체인저나 변수가 될 것이냐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런데 북한군의 어떤 규모가 점점 드러나는 게 저격병들을 분대 단위까지 양성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땅급 부대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그 양성 자체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교훈이지만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또 말씀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소장이라든지 장성급들이 계속 저격병에 대해서. 지금 장성 이상이 3명 현재 시점 3명이 전사했죠.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추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저격병으로 다 전사했는지는 모르겠고 한 명은 확실하고. 한 명은 확실히 저격이에요. 그렇지만 저격병에 대해서는 정말 현대전에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하나고. 적어도 중대급에 있어서만큼은 중대급 전투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상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훈은 정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빠른 시일란에 우리 군에 녹아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지휘관분들도 정말 인지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이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주변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순도치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원과 함께 경례. 밀떡.